와이파이가 갑자기 안 터진다고요? 아 네네 어젯밤부터 갑자기 안 터지더라고요 와이파이 공유기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 제가 한번 봐볼게요 아 예예 아 이거 공유기가 구형이라서 수명이고 다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? 그럼 새 걸로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 걸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으시죠 어 그러면 새 걸로 여보? 그래요 그럼 새 걸로 교체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설치 다 끝났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어요 그 출장비나 설치비 같은 게 아 없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예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어휴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 옛날에는 뭐 출장비나 설치비니 해가 잠깐만요 아 예예 뭐 궁금하신 점이라도 이거 공유기가 원래 이렇게 커요? 아휴 요즘 뭐 4G다 5G다 해가지고 속도 따라가려면 보통 공유기로는 안 돼요 그래 여보 그 슈퍼컴퓨터는 엄청 크대잖아 이거는 큰 것도 아니야 그럼 그래? 꼭 게임기 같은데 아니 무슨 게임기는 게임기야 여보 저거 딱 봐도 공유기 같이 생겼구만 어? 아휴 사부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예 그럼 저는 이만 들어 안녕하십니다 어 왔어 밥은 우와 아빠 플스 샀어? 플스? 어 플스 플스 어 플스 샀지 어허 아 예예 플스죠 저게 모델명이 플스예요 플래시 스피드 비처럼 빠른 공유기 뭐 이런 아휴 아드님이 똑똑하시네요 니가 공유기 모델명을 어떻게 알아? 아 아 아 그거 학교에서 배웠지 학교에서 공유기 이름을 가르쳐? 아 그거 기가 시간에 다 배우는 거야 기가 와이파이 그런 거 다 뭐야 다들 왜 그렇게 당황해 아휴 여보 뭔 와이파이 공유기 가지고 뭘 그래 얼른 들어가서 쉬어 드라마 곧 시작하실 시간이잖아 예 사부님 그럼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엄마 내가 알아서 밥 차려 먹을게 어 오빠 나 여기 지금 와이파이 공유기 바꿨거든 어 근데 크기가 저게 크거든? 이름이 플스래 플스? 뭐 플레이스테이션만 하는 거야? 어? 플레이스테이셔... 아 예 형님 잘 지내시죠? 뭐야? 어 박사람 오랜만이야 잘 지내디? 아 잘 지내죠? 아 저 형님 저 이번에 공유기 바꿨어요 저거 이제 플스라고? 아 그거 알지? 그거 알지? 플스? 어 그거 뭐야 그거? 플래시 스피드? 어 그래 그거 플래시 버튼? 아니 아니 그게 요즘 이게 유행이잖아요 아니 아니 그게 요즘 유행이지요 솔직히 말해 이거 뭐야? 어 해선아 나 지금 운전 중이라서 한 달 뒤에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차 없잖아 뚫룩 솔직히 말해 이거 뭐야? 삼쳐준다 3 2 1 야 박현석 가방만 놓고 나온다며 가방 놓고 나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우와 풀스다 그냥 풀스도 아니고 풀스 풀어내 진짜 부럽다 VR이랑 4K도 지원되잖아요 그쵸? 우와 4K로 게임하면 무슨 느낌일까 우와 진짜 핵 때문에 저선빡칠 일도 없고 진짜 현실 유도마다 오지게 하는 양산형 게임에서는 절대도 낄 수 없는 그 콘솔 감성 아시죠? 아 나도 패드로 손만 느끼면서 게임하고 싶다 아주마아주마 저도 갖고 와서 이거 해도 되죠? 어... 그레이스테이션